빨리 가자 일단. 늦었다. 응. 가이딩님들 만나서 가보자. 어우, 잽을 봤으면 좋겠다. 기도에 끄는 자기 전에. 간절하게. 마을 입구 쪽인데. 발선들이 숲속보다는 숲속에도 있는데. 우리나라 매테이지처럼 마을까지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부터 찾아보고 있거든요. 먼저 가시는 가이딩을 따라가서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없대요? 더 다른 곳이 있네요.. 더 다른 곳이 있겠어요? 더 다른 곳 다 있지만 그런 거 같이 찾아볼게요. 이때요. 이게 이제. 다시ED 전 Fußball 여우! 여우! 여우가 있어요 바위 앞에 있는거에요 위에 조금만 깨서 시작부터 느낌좋네요 지금 여기가 지나간 길이라고 불이 헤쳐져있어요 지나간 길이라고 Are there many animals in here? 여기 동물 많아요? 종류가 많아요? 많대 많대 동물 여기 많대 와 안개봐라 와 와 안개때문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 동물 와 잘 안맞이 없네 진짜 아 아 아 아 Even bored. 네. He's working, he's working. Welcome here. 오지마 아잇디스도 그렇지 일로와, 배치지 않을게 일로와 아아 하... 가지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